오늘은 물이 뜨거운 물 이리 보자 이리 보자 야 너 아침 두 공기나 먹었잖아 배고파고 있어? 나는 얼마나 오래 기다릴 거야 오빠는 바이친이 예전에 타봤어? 오빠 예전에 타봤지 무서웠어? 아니요 안 무서웠는데 나도 예전에 한 번만 봤는데 안 무서웠는데 안 무서웠는데 무서워졌어 이제는 난 무서웠어 원래 나 한번밖에 안 타봤는데 서리도 정이 언니가 나이되면 안 무서워 야 이사 이렇게 누워있는거지? 진짜 편해 보인다 아파도 누워요 디바이다가 사진 찍어줄게 엄마한테 나한테 다 보내줘야 됩니다 나한테 다 보내줘야 됩니다 알았다 나도 보내줘 오케이 맛있겠다 여기 정상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깐 너가 2봉 가는거보다 여기한테 훨씬 낫지? 그렇게 나네 응 다음에 3봉까지 오자 오늘 여기가 3봉인데 맞아 다음엔 2봉가서 먹어보자 아니 다음에 1봉가서 먹어볼까 아니 3봉 3봉 아니 다음에 그러면 백미산인가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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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그게 뭐였더라 한라산 안ett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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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여기 내려나는건 벽이야 응 맞아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갈거야 지름길로 오늘은? ob 백두산 코시 agree 반 그림INE 당근이지. 얼마나 라면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냐. 알았어. 라면이랑 뭐야? 맛있어? 응. 잘 까지? 응. 집에서도 이렇게 황락된 밥 만들 수 있긴 한데. 응. 엄마 틀 샀잖아. 아빠, 어젠가 그때도 산 갔잖아.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때 해 갈 거 같지? 응. 왜 지고 왔어? 응? 왜 해 지고 왔어? 해 지고? 응. 해 지고가 뭐지? 아니, 간대에서 왔잖아. 저녁 먹고 왔지. 그러면, 어, 저기 돼지 모양 같기도? 응. 이거 빨간색. 응. 좋지? 응. 어, 저기 생시가 고양이랑, 고양이를 따라가는데. 저처럼 보이기도 한데. 하. 이렇게 이렇게 빨라. 아, 눈치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응. 컵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컵을 안 가져왔는데. 아, 응. 그러면 이걸로, 아빠만 입. 어, 아빠 저기 더러워. 이거. 괜찮아. 아니야, 이거 입고만 그런 거야? 짭. 응. 거기다 이랬어. 진짜네? 나 계란도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해봐, 계란 있지. 어디에? 진짜네? 자, 내가 먹고 싶었지? 진짜네? 진짜네? 이건 뭐지? 아, 여기까지만 뜨뜨란 뜻인가? 딜둥댕. 아, 됐다. 자, 어.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아, 컵 빠져라 줄걸. 괜찮아. 여기다가, 아빠가 이걸로 만들어줄게요, 컵을.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게 얼마나 맛있겠죠. 그럴게요. 이거는 커서 더 못하겠다. 자아. 어, 빨개. 이거 구축기름 넣어서 그런건데, 이렇게 한번 섞어주면 더 맛있어보여. 진하면 못해. 진하면 보다 더 맛있을걸? 아니, 이거. 새로운거. 아니, 이건 더 안 됐네. 그냥 내꺼일걸.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잡아. 식혀줄게. 뜨거우니까. 식혀줄게. 이게 아니잖아. 아니, 왜 이렇게 잘 앉아. 잘 앉아. 왜 아직 국물이 있었네. 최선을 다하는거야. 꼭 눌러야 돼. 알았어, 언니. 꾹. 꾹. 됐다. 국물이 좀 흘렸지만, 어금색이어서 다행이야. 꾹. 뜨거우니까 식혀서 줄게. 응. 맛있어? 삼각김도 한번 더 먹을까? 다리로 잘라서 먹고 싶은데, 아빠랑. 한번 씹어, 그냥. 씹어. 음. 저렇게. 뜨거워? 안 뜨거워. 따뜻해. 좋았어. 먹방. 으음. 으음. 아빠. 소잇다. 알았어. 김치야. 아, 맞다. 꼬카로스 쐬야지. 김치야. 어. 어. 야, 김치도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여기다가 컵을 쓰자, 여기다가. 너무 맛있는데, 설아? 응. 사람들 갔어. 내꺼야? 그렇지. 너무 맛있어. 한핑은 있지? 아까 전에 먹었어. 아까 나 이거 라면 한입 먹으면 김치 하나 더야 된다. 응, 알았어. 김치만 올려줘. 김치 하나 더야. 네, 맛있어. 임치.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캠핑 온 거 같아? 응. 김트리가 캠핑이다. 아, 김트리가 맛있다. 응. 끝. 끝. 인사하려다가 끝 했나봐. 끝. 신나는 노래 들을까?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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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배구이 잘 먹었다. 너무 맛있어. 아빠는 먹고 있어. 뭐야. 쓰리십통에다. 쓰리십통에다 먹을래. 잔칵. 나 같은 식사.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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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닦는 거야? 응 닦아도 돼 매운데 맛있어? 동시가 좀 매우긴 맛있었거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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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좀 줄까? 국물 좀 줄게 국물 좀 줄까? 국물 좀 줄까? 국물 좀 줄까? ore object 인축 이렇게 클래자 confuse야 정말 있어 randomized ㅎㅎㅎㅎ 두 개 살 걸 그랬다 그치 마이송 그만둘게 오케이 배불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배는 안불러? 이거 한번만 먹으면 배불러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불 한숨을 지으세요 지으세요? 아 진짜? 가 빈팟터 먹을 거야? 하겠어? 배불러? 밥은 한번만 먹고 김치랑 줄게 한번 딱 먹고 김치 하나 빨리 먹어 볼게요 네 끝? 이거 아빠 먹어? 네 오케이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 그냥 같이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맛있다 알겠지? 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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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만해서 따라가자 그럼 이거 또 먹어야지 아우 우리 후식 뭐해 후식 응 너 저거 배붙여 누구야? 여보세요 네 네 여기 산이라서 전화가 잘 안 터져서 내려가서 전화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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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푸시 근데 감은 구운감도 맛있지 않아? 아 감을 구웠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봐 아 구운게 아닌가? 이거 뭐였더라? 응 감은 없대 주황색 갖고 있던데 아 우와 신기해 홍시 어 그게 더 맛있었는데 부드럽고 응 그치 우와 신기해 근데 얘도 맛있지 응 딱딱하지 단단 완전 신기해 칼 아 신기해? 완전 신기하다 안에 약간 핑크색처럼 보인다 응 학교에선 별로 못 먹었는데 감 진짜? 응 여기서 시컷 먹어 시컷 드세요 자 싸라 손으로 먹어? 젓가락? 응 근데 그 거의 들어온거 아냐? 어 어디요 아니 들었다 그냥 손으로 먹자 아니면 여기로 이렇게 어때? 아 근데 더러운 아 따가 먹어 그건 자 이렇게 하면 깨끗하지? 어 여기 뒤에가 쓰레기통이 다 한거잖아 이게 쓰레기통이야 무슨 비닐빙지 그렇지 비닐빙지 다 왔잖아 괜찮여 아 여기다 여기다 예전에 이렇게 돼있어서 후 후 오래 가문 엄청 맛있는데 음 개꿀맛 근데 예전에 어딘가 그때 밤에 왔잖아 응 근데 하윤씨는 어떻게 하윤씨? 응 있었나? 하윤씨? 없었나? 음 밥 너무 맛있다 음 밤 근데 그 거기 어제 갔을 때 응 간 산은 무슨 산이야? 감을 샀어? 아니 간 산 우리 갔던 산 아 아빠가 간 산 아빠가 아 저번에 갔던데? 응 저번주에? 가야 산 응 다음에 같이 가자 고기 을 거미 어저 고기 하윤씨 고기 공기농 아 내려가는 건 어렵겠다 내려가는 건 쉽지 내려가는 건 쉽게 만들어지나? 응 당연하지 아빠는 산을 많이 가봤으니까 그렇겠지 진짜 쉬워 맛있다 빨리 이 동영상 먹으실 거야 보여주면 안 돼? 응 맛있다 엄마랑 같이 오자 내일은 2분까지는 가세요 오우! 머리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어이 어어이 어디 있어? 갓써 나 아빠가 가 milk 해 머리에 진하는 느낌 났어 갔어 아 찐스도 그냥 방 까게 나와봐 밤을 까주겠습니다 오빠야 또 야지 처음 하는 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두부야 두부야 더리는 움직여서 오는 게 아니라 단계에 있어서 오는 거래 아 진짜? 똑똑해 이거 일단은 얘를 먹고 얘를 먹어야 될 것 같아 내꺼 뭐야? 둘 다 서리꺼 엄청 무거워 학교에서 하나밖에 못 먹었어 갓 피카 먹어 오늘 아빠한테 오게 해야겠어 우리 같이 위에 보고 오자 아빠 우리 같이 위에 보고 오자 너 위에? 응 응 이거 먹고 응 사람들 많이 있을까? 없으면 없어가지고 우리 먹고 당국의 양 여기 무료를 쓰니까 벌이 여기로 오겠다 아빠가 여기 먹어 여기 먹어 다리에 무료들 아빠 나 빙구 빙구 응 아빠 빙구 빙구 응 빙구 나 이렇게 에헤 에헤 밥먹자 먹어볼까 에 그만 밥 고르세요 먹으러 왔어? 응 이건 단게 아니지 않아? 응 아 여기 묻어서 그러네 맛있네 근데 벌은 어떻게 생기는거야? 벌은 다른 dopo 오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으흼 그 아빠의 아빠 그 아빠의 아빠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 그때는 허 지구가 있었을까?